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당일 수급 주도주 체크 매일 주식 전략까지 유영화의 1인시황 KB증권 유영화 과장 네 이 트렌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KB증권의 유영화 과장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1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시장 새벽에 보신 분들 어제 이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드디어 상승을 이어가는구나 라고 굉장히 좀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밤에 깨는데요 깨서 좀 기계적으로 핀비지를 봅니다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깼을 때 한 3% 때 계속 오르고 있었고 중간에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보면서 아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구나 지금 조정이 왔다가도 다시 들어 올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3으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힘이 있다 그리고 제가 뭘 사실은 아침에 굉장히 고민을 했냐면 내가 현금을 소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또 놓치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생각을 유연하게 한번 해보자 조금 좋은 것을 보려고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내 시장 시작을 하면서 또 플러스권이 나면서 아 그래 저기 미국하고 또 그래도 또 강하게 상승을 하는구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국내 시장 시작을 하면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보시면 특히나 한 오늘은 한 10시 정도부터 좀 하락 전환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슈 아마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아니 미국 시장이 3% 상승해서 끝났는데 도대체 한국 시장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이제 3%대로 마감을 했죠 오늘 중국 시장은 쉬었고요 휴장이었고 항생이 6% 올랐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대만도 오늘 1%대 상승하다 뭐 한 1.6% 상승했고 니케이드도 뭐 0.5 정도 아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나 어제 사실 여럿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왜 빠지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장의 하락 요인은 이렇게 한 크게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요즘 보시면은 삼성 좀 쏠림이 있죠 이 쪽만 좀 강하죠 그 다음에 이 쪽 강하고 태양광 쪽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수급을 좀 빨아들은 스펀지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펀드매니저예요 펀드매니저가 뭐 팀장이에요 팀장 보통 팀제로 많이 운영하시니까 팀장이에요 지금 그 보고서들 보고 마이크론도 어쨌든 감산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받아간 거 아니야 여기서 좀 담아야 되지 않겠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RXR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못 쫓아가서 수익 못 낸다고는 안 깨진다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따라가서 수익률 못 내는 건 깨지죠 왜냐하면 벤치마크는 최소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달릴 때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추격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예를 들어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이든 좀 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펀드에서 자금이 남아 돌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있지 않으니까 뭔가를 팔아서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팀장님 뭘 팔까요? 지금 뭐 국채금리도 많이 높고 국채금리도 많이 높고 하니까 멀티볼 좀 높은 중소형주 팔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오늘 코스닥만 1.6%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로 그런 수급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그림도 보여드렸죠 왕이 행체를 하면 신하와 백성 고개를 숙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대형주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서 좀 약간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굉장히 이슈가 컸죠 계속해서 서랑설레 했어요 뭐 중국은 핵 잠수함 띄웠다 아니 죄송합니다 중국이란다 러시아는 핵 잠수함 띄웠다더라 러시아 핵 열차 운행했다더라 이런 얘기 막 있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도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던 네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던 항공모함 이거 항공모함 맞죠 항공모함을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주문 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거를 지금 해상에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격을 처음 했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 이제 불안한데 중국을 항공모함은 못해요 휴장이니까 그럼 대신 한국을 팔자 한국을 팔자 왜냐하면 반도체 갈 때는 대만을 다 팔 수는 없으니 한국을 좀 팔자 하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좀 팔자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이제 노무라가 보고서를 냈어요 리포트를 냈는데 뭐 엄청난 영향력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 아이비가 보는 한국의 시선이 한국 부동산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라는 보고서를 전망을 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호주가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결국에 50pp를 올리지 못하고 25pp만 올렸죠 그렇게 올리면서 생각만큼 올리지 못하면서 이런 근거를 댔죠 내가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부동산도 빠지고 있고 우리 지금 좀 경기도 안 좋아지는 조짐이 보여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국내랑 약간 유사한 점이 있어요 호주도 그 가계부채 중에서 변동금리 채권이 많아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장이 그 한국은행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미국만큼 못 올린다 왜냐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는 가계부채가 대부분 70% 이상이 변동금리다 내가 만약에 미국만큼 금리를 올렸다가는 굉장히 그 가계부채가 취약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죠 왜냐 미국만큼 올리지 못하면 달러가 강달러이기 때문에 원화약세가 더 심화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만큼 따라가자니 환 때문에 따라가자니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되고 왜냐 영끌하신 분들만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호주은행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라가 한국 부동산이 가계대출이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만큼 금리 올릴 수 없다 그럼 결국에 환의 리스크에 노출이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보고서를 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상승한 데에는 두 가지였죠 달러가 다시 좀 약세로 가고 미국채가 다시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 달러는 사실 좀 약세로 갔지만 N화는 그냥 그대로였어요 144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국채금리가 다시 좀 튀어 올랐습니다 1% 정도 아니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딱 시작하면 국채금리가 이상하게 상승을 하죠 미국 국채금리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국 시장이 오늘 더 빠졌다 그리고 이제 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약간 이제 비둘기적으로 이제 25pp를 올리면서 연준도 피보트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이제 그 희망회로가 이제 돌아가면서 시장이 상승을 한 건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를 살펴보면 오늘은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뉴슬랜드 중앙은행이 10시에 그 금리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호주처럼 그렇게 약간 좀 좀 낮게 올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 콘센트 0.5%였어요 50pp 근데 콘센트만큼 올렸고 올리면서 이번에 이제 50pp 올리면서 뉴질랜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를 앞질렀습니다 3.5%까지 올렸어요 최근에 뉴질랜드 환도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땐 방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말고는 미국이 저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미국이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은행이 25pp 올린 것도 본인들이 굉장한 딜레마 안에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호주가 예상치보다 적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패드 푸스의 연을 날렸지만 오늘 뉴질랜드가 그 연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화살을 날렸다 그런 굉장히 좀 은유적인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뉴질랜드는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 50pp를 자신감 있게 올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주나 한국처럼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질랜드는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호주는 지금 6.1인데 뉴질랜드는 cpi가 7.3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1분기 6.9에서 2분기 7.3으로 튀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인플레드를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미국만큼 금리를 올려야 선제적으로 올려야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런 좀 스탠스를 단행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저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아 그래 연준의 파월 의장 입에서 결국에는 물가보다는 지금 경기가 많이 좀 위축되고 있으니 내가 좀 그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겠다 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다시 또 좀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있을 cpi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를 좀 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되돌리고자 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금 그 되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개와 주인의 산책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주인은 똑바로 걸어가지만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 결국에 연준은 지금 가겠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그것을 계속 이제 확대 해석했다가 다시 이제 아닌가 봐 했다가 그런 그런 좀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나스닥이 그나마 이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주봉으로 봤을 때 200주선이 200주선의 몸통은 뚫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대로 일단은 200주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거라도 좀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좀 뭔가 국내 시장도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원래 최근에는 이제 그 코스닥이 나스닥보다는 좀 많이 덜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약세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제 맞췄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좋으면 코스닥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오늘 좀 특이하게 이게 좀 엇갈리는 현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강달러와 금리의 금리 상승에 어떤 좀 결국에는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오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보기 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차트가 상당히 좋아졌죠 어제 이제 그 전주 수요일에 은봉을 거의 다 커버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네 아침에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장대의 은봉을 또 기록을 해서 거의 어제 상승의 대부분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 누가 매수했죠 어제 매수의 주체가 금융투자였잖아요 코스닥에 그 매수 주체를 제가 결국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닥을 금융투자가 사가지고 올린 거라서 사실 지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금융투자가 고스란히 다 팔았어요 거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개인이 오늘 시장을 결국에는 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7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26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수급 부분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아 죄송합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600억을 대량 순매도를 한 게 특징적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외국인이 선물을 말 18,000개를 던졌어요 네 이거를 이제 던졌는데 어 그러니까 조금 18,000개를 어쨌든 던졌다라는 것은 꽤 급격하게 포지션을 좀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한 압박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쪽에선 금융투자가 6천억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결국 코스피는 기관 쪽에서 매도 순매도가 기록이 됐고요 코스닥은 이제 금융투자가 어제 판 거 고스란히 되돌림하면서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기관은 이제 매도로 일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뭐 양시장 모두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음 어쨌든 지금 봉이 최근에는 이제 좀 좋아 어제 그러니까 어제 좀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좀 어제 매도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별로 좋아진 게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요 선은 좀 깨지 않고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 그 영향을 좀 받아서 다시 좀 반등해야 될 텐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었죠 바닥 시그널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그 매수를 거의 다 되돌림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MNC 주봉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음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요거를 계속 이제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좋아지려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어쨌든 오늘 빠졌기 때문에 다시 좀 주봉상으로는 안 좋은 흐름으로 변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오늘 수급 보기 전에 어 사실은 이거 제가 오늘 좀 가져가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 어 뭐냐면 어 계절성이라는 거죠 이거 S&P 500이긴 하지만 시장의 흐름 뭐 유사하게 간다라고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1928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안 좋은 성과를 기록한 월이 9월이에요 원래 9월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후에 10월 11월 뭐 12월은 좀 괜찮아요 예 수익률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예요 제가 과거에도 보여드렸지만 중간 선거가 있던 해도 어 9월은 굉장히 안 좋아요 모든 달보다 최악으로 안 좋고요 근데 9월 이후에는 10월부터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거든요 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계절적인 월별 어떤 그런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첫 영업일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는 어 시장 흐름이 어 이거 좀 반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 어쨌든 오늘도 선물에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어 스타트는 좋게 끊었는데 오늘 흐름도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 우리 시장의 방향성 단기 방향성은 9월 13일에 CPI에서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어제 사실은 이제 그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연준이 좀 마음이 돌려서지 않겠냐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돌려보면은 9월에 파워루장은 이미 실업율이 높아질 거라고 시장 너희 생각보다 높아질 거고 경기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부분까지도 다 이미 감안을 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좋은 거 그러니까 데이터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10월이 또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현실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저녁 8시에서 10시에 아마도 제가 공식 회의 시간은 확인을 못했는데 500플러스 회의가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이 오늘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영향이 달러 그 저 뭐죠 유가가 좀 상승을 했죠 유가가 최근에 한 7,8% 상승을 했는데 86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한 80달러 선에서 머물러주기를 바랬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500플러스의 어떤 산유국들은 80달러 정도 선에서는 좀 만족을 못하는 것 같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내가 물 들어왔을 때 한번 노를 저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움시티에도 한 700조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 지금은 본인들이 어떤 유가를 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산유국들은 이 80달러 위에서 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100만 배럴 감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컨셉은 한 200만 배럴 감산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200만 배럴에는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할 수 있는 규모는 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유가가 좀 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을 상당히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원유 수급이 이제 결국에 타이트해질수록 주시장이 또 다시 한번 부담을 느끼겠죠 우리 상반기에 계속 유가만 쳐다봤듯이 80달러 때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헤드라인 cpi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휘발유 가격도 다시 좀 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물가가 이 유가에 상당히 연동이 되면서 많이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다시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이 피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만약에 오늘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가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그 시간대에 했으니까요 그 시간대에 만약에 200만 배럴 감산을 한다 실제로 그것을 감산한다고 한다면 유가는 트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결국에 이제 그 전략비축류 방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원유를 우리가 최근에 안 봤었는데 원유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들을 다시 시장이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노이즈가 하나라도 좀 없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어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또 다시 좀 200만 배럴까지 감산을 한다라고 하니 다시 시장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ETF가 그러니까 제가 원유를 뭔가 이렇게 뭐라고 했죠 원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지는 않았었는데 ETF를 제가 한번 이제 그 이걸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거 흐름만 이제 보시라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를 제가 한번 이제 그 주봉 MACD로 봤더니 어 이게 어쨌든 최근에 조금 올랐잖아요 주봉 MACD 길이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죠? 조정을 마무리하고 약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가족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어 이게 몇 번이죠? 코드번호가 아 WTI 원유 선물을 쳐야 되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왔죠 뭐 사실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봉들이 상당히 이제 세밀하게 그려지진 않는데 주봉으로든 일단 MACD 주봉이 많이 짧아지고 있어요 음의 길이가 보시면은 네 음의 길이가 좀 짧아지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죠? 어 상승 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또 가뜩이나 21선을 돌파하고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갔거든요 물론 네 물론 여기서 조금 저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ETF 기준으로 16,000원 정도에는 21선과 지금 몇 일선이죠? 61선이 맞닿아 있어서 조금 저항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실 원유라는 것은 센티도 반영이 될 거고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 친구들이 감산을 한다고 하면 배팅을 할 수 있는 그 상방으로 배팅하는 또 투기 세력들이 늘어나면 좀 튀어 오를 가능성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런 부분은 매크로적인 것 때문에 저는 이걸 본 건데 어쨌든 지금 어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 체크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것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계속 이거를 좀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정 확정 리스크 결국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약간 이제 그 계속 반격을 하고 있는데 좀 러시아가 수세에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뉴스 본 거로는 제가 뉴스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러시아 그 점령 지역 그쪽을 또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이슈가 계속 좀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어쨌든 계속 좀 서랑설레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정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날 9월 고용보고서 공개가 되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일 목요일에 CPI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21일날은 미국 옵션 만기가 있고요 거기다가 무디스 영국 신용등급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10월 말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자 11월 1일에서 2일은 FMC가 있고 11월 8일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벤트가 많죠 어쨌든 이때가 저는 이제 좀 분수령이라고 보는데 시장이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75pp 올리는 거 기정사시로 할 거고 이때부터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리 좀 선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미리 좀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국면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일 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지금 밴드가 상당히 커요 3분기 실적이 13조원 나온다 11조원 나온다 많은데 11조원 정도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3조원까지도 어쨌든 그 번도는 거의 비슷한데 환에서 환차액이 한 7천억 정도다 아니면 뭐 1조원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밴드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변홍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번 실적에 대한 어떤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장의 시선이 전혀 가 있지 않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보다는 아마도 컨콜에서 우리 감산할 거다 뭔가 우리 캐펙스 투자 축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는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제가 지금 발표 나온 것만 갖고 왔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슈 아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현대차 증권 노근창 센터장님께서 일단 오늘 그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 감소 발표했고 10월 말에 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드린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신 거고요 뭐 에이메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2분기 장비 매출액이 분기 기준으로 증가했다는 거고 하지만 디렘 장비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과거로부터 디렘 장비 매출액이 급감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4분기나 5분기 후에 디렘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이클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에 따르면 디렘 가격은 내년 2분기부터는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이다 근데 사실 디렘 스팟 가격이 빠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조금 반등을 모색해볼 가능성은 있죠 이미 이제 많이 그 가동률 조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고객사 재고 소진도 많이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반등을 모색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분기부터 서버 DDR5 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내년 1분기부터는 서버들의 가격이나 요구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반도체 애널리스트시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참고를 하시면서 네 여전히 지금은 팔 구간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 구간은 아니지만 팔 구간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ARM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사실 맞든 틀리든 최대한 저의 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여러분이 저한테 시간을 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는 뭔가 남들과 다른 뭔가 남들과 다른 인사이트를 저에게 얻으시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든 틀리든 네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핵 이야기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중심 제가 좀 장기 뷰를 중장기 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삼성에 대한 이 ARM에 대한 인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영국 노조가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 ARM이라는 기업을 한 기업이 뭔가 이렇게 좀 인수하게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뭔가 이슈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 될지 결론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좀 어려울 거라는 뷰를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게 오늘 이제 나온 뉴스예요 오늘 회동했는데 ARM 관련 전략적 협의 논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아침에 좀 나왔는데 삼성 사실상 ARM 인수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오늘 그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뷰가 이렇기 때문에 ARM 관련주 테마주들을 좀 조시라고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의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성사가 돼서 급등을 하더라도 너무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뷰는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 지금 센티도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GKL 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파라다이스 쪽으로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9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9월 데이터 자 일단 7월 좋았고요 8월은 그 테이블 쪽으로 그 파라다이스 쪽이 조금 안 좋았지만 머신이 좀 그나마 받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개월 모두 보면은 GKL이 좋았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메스 그러니까 약간 호텔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이제 기관들은 좀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9월 데이터가 테이블 머신 다 좋았고 지금 이제 일부 이거 말고도 그 일본 VIP 쪽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뭐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YOA로 비교를 하는 게 2019년도를 비교를 하거든요 YOA 19년도 9월을 비교를 하는데 그때 수준의 한 60% 수준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VIP는 거의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쪽 나머지 반쪽인 중국 관광객만 중국 VIP 박하라 고객들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건 일단은 뭐 일단 10월 이후 10월 말 이후부터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나쁜 데이터가 나오진 않다 일단 매출액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공유해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어제 제가 이제 공유 못해드린 헬스케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어제 슈젤이 좀 많이 올랐죠 톡신 데이터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슈젤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진 않고요 톡신 쪽이라든지 뭐 필러 쪽 좀 잘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필러 쪽이 잘 나오면 저는 파마리서치 쪽을 조금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그 예전에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이 주식도 제가 참 좋아했던 주식인데 어쨌든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네 좀 지금 주가가 안 되는데 어쨌든 어제 좀 9% 가까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아 9% 아니군요 6%군요 죄송합니다 6%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오늘 어 종가가 0.8로 끝났는데 수급은 오늘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 아마 좀 들어와 있을 거고 기간 쪽 수급이 바스켓으로 좀 오늘 좀 사는 흐름을 보였어요 미용 의료기기랑 필러 쪽 그래서 필러 쪽을 조금 업황을 좋게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파마리서치 쪽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기기 쪽은 따로 다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에스테틱 중에서 나라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계속 이제 미국은 누구라고 그랬죠 미국은 루트로닉 브라질은 클래시스 근데 클래시스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YUI로 플러스 159%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MOM으로도 50% 나왔고 그래서 클래시스가 바닥에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도 클래시스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데이터 나왔으니까 어제부터 이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어제 5일선과 21선 뚫었고 오늘 61선 뚫었네요 상당히 긍정적인 일단 2평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는 이제 수급 한번 보면 지금 그 외국 기관 쌍끄리 매수가 어제 오늘 들어왔는데 개인만 팔고 있죠 오늘은 이제 그 어제 오늘 다 연계금이 꽤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사원펀드는 어제 좀 매수하고 오늘은 조금 슬로우하게 매수하는 것 같고 보험이나 수신 쪽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시스가 사실 신제품도 내놨는데 신제품의 판매가 그렇게 좀 속도가 약간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신제품이 빨리 많이 팔려야 소모품도 많이 돌아가서 이제 신제품 슈링크 이제 신제품이 소모품도 더 많고 일단 기계가 많이 깔려야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모품이 마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어쨌든 신규 제품으로 많이 깔리고 그 다음 소모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선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빨리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참 주가 조작 너무 많이 받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9월 데이터 잘 나오면서 근데 SD 같은 경우는 최선우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어쨌든 9월에는 좀 돌아섰어요 근데 7, 8월 데이터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도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돌아섰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10월, 11월, 12월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계속 이제 형성하는 거라면 이제 4분기 쪽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데이터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이번 주에 리포트를 한번 전망 리포트를 한번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네 그 임플란트는 뭐 사실 제가 7, 8월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9월도 역시나 좋았고 중국 데이터 좋았고요 중국 좋았고 근데 러시아가 많이 풀어졌어요 네 이번 달에 그래서 러시아 쪽을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되면은 누가 주가가 안 좋냐? 덴티움이 덴티움이 러시아 쪽 포지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덴티움이 좀 2.9%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좀 풀어지긴 했지만 다른 신흥국들도 덴티움이 좀 계속해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 데이터가 여전히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외국인이 오늘 좀 팔긴 했는데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투신에서 뭐 공모펀드가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공모펀드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고 뭐 외국인도 약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인바디도 지금 데이터가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인바디도 오늘 수급이 좀 오래간만에 들어왔더라고요 인바디 너무 많이 빠졌죠 인바디 인바디도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수출 데이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은 연기금이 오늘 좀 샀고요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아서 인바디 주가가 좀 안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뭔가 주가의 흐름이 너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좀 뭔가 반전이 나올 만한 포인트인데 사실 인바디가 많이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600억인데 이거 실적 한번 보면 지금 시총이 2600억이거든요 인바디가 올해가 400억 정도 벌 것 같고 내년에 460억 정도 벌 것 같은데 퍼 5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퍼 5배 짜리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가 너무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밀루니션이 이렇게 낮아지는 건데 아 뭐 일단 인바디 같은 기업들 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싼 기업들 볼 때 데이터도 잘 나오고 한다면 한번 좀 챙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는 인터로조라고 말씀드렸죠 인터로조도 오늘 반등 현지 한번 볼까요 자 인터로조도 오늘 양봉을 기록을 했네요 근데 장중에는 7%까지 상승했다가 이게 지금 오늘 맞죠 오늘 7%까지 상승했다가 5%대로 끝났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었네요 거래량이 조금 너무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 지금 인터로조나 인바디 구얼 데이터 잘 나왔고 임플란트 근데 아쉬운 건 덴티움에 러시아 데이터가 좀 안 나왔다 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은 조금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달에도 그래서 덴티움은 당분간 좀 쉴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만 3분기 실적 나오면 또 한 번만 얼마나 서프라이즈 나올지 모르겠지만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아도 러시아 데이터 이렇게 계속 부러지면은 좀 안 좋을 가능성 있죠 중국이 그만큼을 커버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왜냐하면 중국 데이터랑 러시아 데이터랑 보시면은 10분의 1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좀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만회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요즘은 주식은 센티잖아요 센티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아진 흠집 나면 가차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방탄 쪽이 오늘 LIZX1 빠졌는데요 사실 LIZX1 빠진 게 아니라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빠지고 이 종목도 같이 빠졌는데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LIZX1이 오늘 이제 고가는 7%까지 갔었는데 종가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아 이게 지금 LIZX1이 오늘 고가가가 플러스 2% 종가가 마이너스 3%인데 6%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아래 꼴이 달리고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왜 그랬냐 아침에 북한 미사일 격추하려고 하다가 현무 미사일 발사 실패해서 강릉 쪽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났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현무 미사일이라는 게 이게 LIZX1은 게 아니거든요 한야방산 부분에서 하는 건데 오보가 아니라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무는 LIZX1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 반도체는 그 이유를 다 아실 테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누가 셌죠? 셋업체들이 좀 셌는데요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수급이 좋아요 최근에도 좋고 한번 제가 LIZX1 아니 죄송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 네 오늘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비우호적 수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신혼하고 이렇게 빳빳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 솔루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오늘은 사업펀드도 샀습니다 투심, 보험, 금융투자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은행 빼고 전택도 거의 다 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관 외국인도 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좋냐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 가족 여러분 최근에 리포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 좀 어둡습니다 톤이 이 제목을 보는 게 상당히 제목만 봐도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은 기업의 IR과도 소통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이 종목 자체를 세일즈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좀 안 좋은 톤을 대놓고 쓰시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은유적으로 안 좋다라고 쓰시는데 보면은 뜨거운 러브콜, 물 들어온다, 3분기 실적 맑음 예상, 양호한 3분기 실적 굉장히 톤이 좀 업이죠 톤 다운이 아니라 톤 업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 보면은 지금 이거 보이세요? 미세하게 이거를 미세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갖고 왔죠 컨셋의 변화율을 갖고 왔는데 제가 데이터 숫자까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이 뭐죠? 네가 향후 12개월 이후에 벌어드릴 돈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애널리스트들이 점으로 찍은 거죠 자 EPS가 하락했나요? 상승했나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떨어진 건 뭐만 떨어졌다? 주가만 빠졌다 그러니 괴리를 좁히려고 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숫자로 보시면 더 변화율을 보실 수 있는데 자 9월 23일 날 2%가 상승했고 9월 30일 날 또 올렸어요 컨셋을 그 다음에 EPS 컨셋을 또 6% 올렸습니다 9월 말에서 9월 4일까지는 꽤 변화율이 6%로 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따라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좋냐를 본다면 자 일단은 이 회사는 이미 주행과 혼다와 각각 합작사를 설립하고 북미 배터리 공장 건설을 확정을 지은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일단 2025년까지의 캐파 증설까지 확정을 지었죠 자 그 다음에 향후에도 전세계 6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현대기아차 뭐 이런 쪽으로 이 기업들 말고도 뭐 한 그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아직까지 북미 현지 배터리 공급사가 미확정된 곳들과 또 다른 협력관계 그러니까 뭐 장기 공급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또 JV를 설립한다든지 구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아예 없는 얘기를 여기다 적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안테나를 돌려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좀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은 왜 잘 나와요? 라고 한다면 일단 환율 효과가 또 이 기업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 후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환율 효과가 상승분을 이제 계산을 한다면 꽤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좀 쪽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 효과를 변화를 플러스를 다 좀 매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니까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과 배터리셀 업체들의 공급망 현황을 이렇게 색깔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엘제넌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띠 이렇게 가면 이제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작자 설립 가능성 이렇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기업들과 네 뭐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거 뭐죠 협력 예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력 예정이 지금 현재 컨셉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들까지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엘제넌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있는 캐파 가지고만 CATL하고 비교하는 것은 내가 운전을 백밀러보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 실적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는 숫자로 체크해 들어오니까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의 그 주가의 키팩터가 있죠 2차전지는 하나는 캐파 향후에 2026년까지 캐파 올해 이제 지나가면 2023년이잖아요 3년 후에 캐파까지 땡겨온다 그러면 2026년까지 땡겨와야 될 텐데 아마도 2026년도 저렇게 JV나 협력사를 늘려간다면 캐파 증설이 또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짐작을 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밸류를 측정을 해봐야 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숫자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느냐 그건데 일단은 현대 에너지, 엘제, 죄송합니다 엘제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쪽에는 환율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 숫자적인 면도 괜찮고 거기다가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JV나 협력 안 맺고 있는 곳과도 또 이야기가 구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능유로분 보시면은 이거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영업이익도 이게 이제 올해죠 그래서 10억, 100억, 1000억, 1조, 3000억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가면은 예 2조, 2천억 맞죠 10억, 100억, 1000억 예 2조, 2천억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되면 3조, 2천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매출액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파른 캐파 증설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가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증가율 보세요 YOY 증감률이 매출액이 그러니까 탑라인 성장이 내년 50%, 39%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Q가 성장하는 쪽이 별로 없죠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국내 GDP 성장률이 지금 뭐 2.1%까지 조정이 됐던데 그렇게 되면은 성장의 효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돈도 벌어들어야 되겠죠 돈도 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영업이익단도 보면은 YOY 증감률이 꽤 가파르게 진행이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출액이 보세요 22년, 그러니까 23년이 50%예요 매출액 증가가 근데 영업이익 증가는 68%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 갔을 때 매출액 증가가 39%인데 영업이익은 43%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영업 레버리즈 효과가 이쪽에서는 이쪽 산업 자체의 성격이죠 이 친구는 보통 셀업체들은 이 친구들이 결국에 향후에는 이렇게 캐파 증서를 하는데 그러면은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영업마진, 오피마진은 아마도 최대 해봤자 10%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거의 하이싱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버는 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커지니까 그만큼 버는 돈도 늘어나고 또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단이 늘어나는 확률이 더 영업 레버리즈 효과들로 커지게 되면 더 또 긍정적이겠죠 근데 이건 이제 2014년까지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놓은 거고 뭐 벌지 안 벌지는 알 수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전망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기업 어제 제가 이제 SK온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PMT가 좀 쉬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SK온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돼야 증설을 할 수 있고 그 증설이 나와서 수주가 나올 텐데 장 위주로 지금 국내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막 팔고 싶은 욕구가 기관들이 많은데 먼저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수급 상황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금 뭐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혜주는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선택한 종목은 D&T라고 봐요 오늘 이제 수급 강도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D&T가 1등으로 들어왔거든요 어제 제가 수급을 보고 좀 생각을 한 게 D&T가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제 마침 그 스몰캡 쪽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일단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D&T는 좀 일찌감치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서 상승했었고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은봉으로 마감은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고가가 8%까지 아침에 떴어요 리포트가 나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거래량 되게 많이 터지면서 은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막 좀 들어오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신 쪽에서도 크게 사고 있고 상호펀드도 굉장히 컨비션 있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이 단기로 뭐 이렇게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이 시총이 얼마냐 D&T 시총이 지금 1600억이에요 1600억인데 일단 지금 수주 쪽을 체크를 해보면 수주 쪽 체크를 한번 이제 제가 플로어를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북미 GM 오하이오 쪽하고 테네시 쪽 장비납품 시작으로 해서 해외 수주가 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예상이고요 지금 현재 1공장 1공장 같은 경우 300억 정도 수주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1분기까지 대부분의 수주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공장 거는 2공장 거 그게 총 500억 이상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난징 쪽 기존 프레스 요구 그러니까 프레스 교체 기존의 프레스 공정에 어떤 게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프레스 노칭이 써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칼로 이렇게 자르는 형식의 근데 레이저로 커팅하는 형식으로 이 회사 장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레이저 장비 쪽으로 교체하는 수요도 꽤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 난징 쪽도 레이저 장비 납품도 가시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의 3사 공장하고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하고 JV 한 거랑 혼다 공장 향으로도 분명히 이 회사 거 쓸 거라는 거죠 경쟁사 있는데 그 경쟁사에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D&T가 좀 독점으로 결국에는 솔벤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엘젠 솔루션이 케파 증설을 굉장히 가파르게 공격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케파 증설과 맞물려서 D&T의 수주 잔고도 향후 3년간 좀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D&T를 보는 게 초기에 P&T를 바라보는 어떤 기관들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2차전지 장비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뭔가 해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D&T 쪽에 그 레이저 노칭 장비 일단 지금 현재 가파르게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쟁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주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쪽을 아마 그렇게 지금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D&T 우리가 다 공부를 한 종목이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면은 지금 어쨌든 엘젠 솔루션 향후 레이저 노칭 장비는 독점 공급을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엘젠 솔루션은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양산이 돼야 될 공장에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레이저 노칭이 프레싱 대비해서 ASP가 20%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실적 예상이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컨센트 상향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경쟁사들은 지금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일단 엘젠 솔루션 그러니까 22, 23, 24, 25 까지는 독점으로 종급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발이 된다 된다 얘기가 나오면 주간 노이즈가 생기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기대감을 다 한 번에 땡겨서 반영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이저 노칭 장비가 왜 좋은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엘젠 솔루션과 성장을 함께 할 기업으로는 D&T를 기관들이 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게 제가 어제까지의 수급을 반영한 데이터를 뽑아온 건데 사업펀드가 사실은 살짝 했었는데 살짝 하다가 결국엔 다시 좀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 투신이 가파르게 좀 사고 있고 외국인도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팔진 않고 버팅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외국인이 실제 그 외국인은 아니고 검은머리 CFD 계좌겠죠 CFD 계좌가 냄새를 맡고 일단 사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땐 이때 가파르게 팔았는데 신용 물량이 좀 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좀 가파르게 출애가 되면서 주가 조정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사들어오는 쪽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거저거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형주를 매일 체크를 하거나 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대형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대형주가 안 가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네이버의 주가가 왜냐하면 이제 멀티플의 할인율이 가장 이제 가혹하게 가해지는 상황에서 결코 좋지 않은데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여기서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어제도 네이버는 이제 그 플랫폼 미국의 플랫폼 하나 인수하면서 9%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오늘도 계속 종가 저가로 끝났어요 근데 이 지금 어쨌든 하락을 불러일으킨 것은 네이버가 일단 플랫폼을 인수한 거 2조를 드려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이 하향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할인율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단 현금이 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엇박자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보세요 지금 돈값이 높아지고 있죠 네 이해 되시죠? 금리를 올릴 때는 돈값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금을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현금이 지금은 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목숨가도 같은 게 내 현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제가 저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목숨가도 같다 절대로 이거를 소진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이버가 그 소중한 현금을 2조 원의 플랫폼을 산다고 드린 거죠 이게 지금 최근에 네이버가 이제 지분 인수하고 투자한 건데 어쨌든 네이버는 일단 약간 해외 쪽으로 뭔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뭔가를 좀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보여왔었는데 뭐 사실 인수한 게 와페드가 제일 거의 커요 8,600억 원 그게 이제 작년 1월 그때는 그래도 작년 1월이면은 그래도 이런 분 용인 됐죠 뭐 사실 금리 인상도 거의 시작하기 1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한 1,600억 2,000억 짜리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포시마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2조 원을 썼다는 거죠 어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너에게 멀티프를 더 주겠노라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금리 때 만약에 이걸 인수했다면 지금의 어떤 저런 결과물은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외형 성장을 키우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밸류를 높게 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성장주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죠 현금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때고 기업의 현금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때인데 그런 때에 지금 2조 3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다고 하니 시장은 크게 실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인수를 하면서 현금을 소진한 것도 난 속상한데 주주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외국인 아이비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 소중한 2조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지금 순연금에 대해서는 거기 밸류에이션 그대로 들어가는데 내가 지분을 사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할인해서 들어가죠 거기다가 그 회사가 가치평가를 받는데 일단 그 회사가 영업 적자를 연간 천억 원 정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쿠팡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때와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지 않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잣대가 바뀐 거죠 기준이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일단 포시마크 자체가 연간 천억 원 정도 영업 적자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조 원 들여서 내가 산 것도 속상한데 매년 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 회사가 또 연결로 실적이 잡혀요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국내 경기 침체로 하반기 실적도 기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인데 그런데다가 일단 포시마크에서 연간 천억 원 정도 영업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수가 완료되는 내년 1기분기부터 연결 일적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EPS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을 노무라 증권에서 일단 노무라 증권에서는 재산 재평가로 인한 지분법 손실 그 다음에 포시마크 인수로 인한 연결 손실을 반영을 했다 그래서 EPS 추정치를 23%, 31% 하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EPS 추정치가 계속 상향하니까 주가만 빠졌지 계속 이제 그 주가 결국에는 EPS 추정치를 향해서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을 귀히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네이버는 어때요?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하향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EPS가 23%, 31%씩 하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EPS 곱하기 퍼죠 멀티풀이죠 그러면 멀티풀도 지금 하향 멀티풀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죠?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뭐예요? 멀티풀이 하향되는 요인인데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멀티풀이 하향되는 거니까 지금 과거에는 내가 금리가 낮을 때는 뭐 60배도 받고 50배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기업들이 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배수만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멀티풀도 하향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다가 EPS 추정치까지 하향된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한다고 그랬죠 멀티풀 곱하기 EPS 그러니까 지금 저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 걸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제가 되게 미우실 것 같아요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쟤는 왜 아픈 데다가 소금 뿌리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시만요 이거를 발표하기 전 으로부터 1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풀이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이슈 나오고 나서 15%가 빠진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노모라에서는 EPS 추정치를 이제 23%하고 31% 하향을 했지만 시장에서 일단 지금 반영한 것은 한 15% 정도 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멀티풀도 계속 가속되면서 이제 빠졌긴 하지만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게 바로 오늘 외국인이 종가까지 미르면서 탄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내가 네이버를 한번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거를 여기에서 뭐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아마도 이제 사이클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결국에 이제 네이버가 일단은 이 멀티풀을 더 받을 수 있는 결국에 금리가 조금 하향되는 구간까지 결국에 가야 네이버가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개별적인 이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이슈 말고 결국에 멀티풀이 상용되는 요인이 되려면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네 결국에 성장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저금리 시대가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별로 녹록하진 않죠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연준이 지금 높은 상태로 유지를 얼마가는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제가 볼 땐 내년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도 지금 여기서 속절없이 좀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락을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도 못 파셨다면 이렇게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도 아마 못 파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뭐 30만원 40만원대에 많이 지금 막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으실 텐데 그래도 언제 그냥 희망고문을 저는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EPS와 멀티풀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멀티풀이 상용되려면 금리가 완화되어야 이게 가능할 거고 결국에 그럼 EPS가 상용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에는 실적이죠 실적인데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오늘 일부 받긴 했는데 거의 뭐 미미하고요 외국인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추가적으로 더 팔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있어 보여요 어제보다 오늘 더 팔았거든요 일단은 포시마크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인수한 기업의 실적입니다 점막은 없고요 과거 실적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업비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지 문제예요 왜냐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인력 그러니까 IT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네이버도 영업비용 중에서 개발 운영 쪽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IT 인력 개발자의 인력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어느 정도 지금 개발력이 쇼티지냐면 되게 이제 유능한 업계에서는 다들 네이버 NC 뭐 이런 데 다 아시니까 길 가다가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에도 다른 타사 네이버에도 계시고 NC에도 계셨던 기획자분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개발자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그냥 길 가다가 내가 아는 잘 아는 개발자 만나면요 어깨라도 부딪히면은 바지까랑이 자꾸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로 모시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몸값은 당연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의 대부분의 인력은 개발 운영이죠 물론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획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정말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개발 운영 인력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워낙 쇼티지고 지금 이 시장이 워낙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비용이 올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비용이 지금 작년 1Q부터 계속해서 내년 4Q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 사실 비용보다는 과거에는 매출액의 성장, 탑라인의 성장만 유지를 한다면 우리는 오케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탑라인의 성장도 약간 더뎌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분기하고 3분기, 4분기 보시면은 그렇게 가파르게 과거처럼 그렇게 막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 이제 약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커머스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커머스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센티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제가 이거는 여기서는 파시는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지금 이제 이 은봉의 시가 19만 2천원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도 너무 많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갭으로, 갭으로 일단 또 하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소 19만 2천원을 넘어서야 어쨌든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9만 2천원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대로부터 밀고 내려오면서 지금 팔았죠 이 봉 자체의 크기 자체가 규모가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외국인들의 이 굉장한 이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온 거고 지분율을 크게 줄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청 가치까지 아마 좀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의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상당히 더 많이 터졌거든요 이 종목이 어제 300만 주 터졌고 오늘 거의 배수가 터지면서 오늘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도 거의 종가저가로 끝났지만 오늘도 종가저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나는 이 가격 절대 못 판다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언제를 기다려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네이버가 탑라인의 성장이 조금 더 가파라지던지 결국에 이커머스를 뭔가 확대를 해서 키우던지 아니면 뭐 M&A를 해서 또 뭔가를 M&A를 한 기업 중에서 뭔가 좀 약간 캐시가 좀 많이 들어오는 뭔가 영업이익단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멀티플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금리가 할인되는 구간에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조정의 시작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격 조정은 8분응선, 7분응선은 넘어설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은 단기로 가파르게 빠지는 것은 조금 멈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결국에 빠지다가 다시 들어올렸다가 다시 빠지는 구간 결국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등하는 구간들도 올 겁니다 왜냐 오늘 이제 네이버가 이제 외국인이 이제 팔았지만 기관은 또 일부 받은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적정 밸류를 일단 찾아갈 거고 일단은 오늘 굉장히 어제 오는 신경질적 반응으로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그 판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이런 요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보다 더 소중한 2조원이라는 현금을 들여가지고 저 기업을 산다고 연간 천억 적잔한 기업을 이것에 대한 짜증이다 왜냐면은 네이버 자체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멀티풀도 하향되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이번에 인수한 기업도 사실 플랫폼 기업을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해외 시장에 진출을 직접 하기보다는 M&A를 해서 좀 외형 성장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잘못다라고 보기에는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좀 약간 역행을 한 M&A다라고 시장을 판단을 하고 가장 사실 냉정한 건 시장의 판단이죠 근데 그게 주가로 나온 거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하게 주가로 심판을 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뭐 파시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못 파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아까 그런 반등 포인트들 생각하셔서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시장에서도 오늘 잘 버틴 종목이 있죠 하나솔루션이 오늘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요 태양광은 좀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스트솔라라는 미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급락했던 거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래쪽에 제가 하나솔루션까지 못 넣었는데 어떤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 태양광 쪽의 주도주라고 할 만한 퍼스트솔라랑 현대전주솔루션 웨이크 머트리얼을 제가 비교한 표로 갖고 왔고요 조금 약간 선호는 있어요 퍼스트솔라는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이 돼 있고 국내 시장보다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의 절대 수혜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컨셉도 케파도 증설을 한 거를 발표를 하면서 워낙 원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흐름은 따라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주 중에서 뭔가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피팅이나 태양광이나 전력기기 쪽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주 쪽 대형주 중에서 셋업체로는 엘제넌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제 장비주 쪽으로는 DNC 정도 이렇게 지금 어쨌든 수급이 좀 우호적이고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미글로벌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한미글로벌은 그냥 단순 테마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오늘 장중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한미글로벌을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참 계륵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지금 물량을 절반 이상 소화를 했고 네 어쨌든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장 빠지면서 고가는 11%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3%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물량을 일부 저는 소화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늘의 그 은봉이 최악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사우디 쪽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 코멘트가 있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왜 동계 아시안게임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신다면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뭐냐 이 네온시티 구축 일정이 좀 약간 뜬구름 그러니까 11월에 결국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 부분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온시티 구축 일정이 좀 명확해졌다라는 거고 결국에 기업들의 수주 일정이 좀 예측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였다라는 거고 그게 공사기간 3, 4년 정도 가정을 했을 때는 2023년부터는 착공이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올해 이 컨소시엄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들어올 회사들 좀 명확하게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고 과거에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서 PM 경험이 있는 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할 때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서 PM 경험이 있는 한미글로벌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이제 CM이나 PM을 하는 전문 회사인데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많은데 사실 한국은 별로 이제 CM, PM을 끼고 건설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이 회사가 주요 프로젝트 참여했던 게 제2롯데월드, 상암, 월드컵 경기장, 타워팰리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이런 기업들 PM과 CM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로는 이 회사가 이제 그 외출 자체가 50대 50이에요 해외에서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회사가 과거에 과거에 사우디에서 15년 전부터 사우디나 중동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 현지 법인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 기업 조인트 벤처까지도 하면서 아마 이제 그 이런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져요 최근에는 이제 또 외국 기업도 인수를 해서 네트워크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사우디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으로 그 이제 그 50%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네트워크를 위해서 영국 쪽 기업도 인수하고 미국 쪽 기업도 인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A를 한 건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랑 인차전지를 미국에다 짓는 부분 패블 짓는 부분이 계속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들을 또 지은 또 그런 쪽의 PM에 대한 부분들의 레퍼런스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숫자가 따박따박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성장성 성장도 꾸준하게 그 실적 숫자로는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적으로는 숫자 손 안 나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정도를 제가 볼 때는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급을 빠르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뭐 사실 들어오는 기업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게 없어서 제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 들어왔지만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D&T가 오늘 수급 1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프리카TV가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들어오는데 자 얘는 근데 플랫폼인데 왜 멀티풀이 높은데 얘는 왜 수급을 들어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아프리카TV가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네이버의 수급이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의 반사수혜가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네이버의 비중을 좀 줄이다 보면 결국에 플랫폼 기업들을 구성하는 인덱스 지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네이버의 비중을 좀 줄이다 보면은 어떤 것은 또 올려야 되잖아요 카카오로 올리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나마 숫자가 나오는 아프리카TV를 좀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하고 사업편도 나란히 샀거든요 이 기업의 전망이 좋고 멀티풀이 상향되는 요인 때문에 사지는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결국에 네이버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반사수혜를 아프리카TV가 누린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TV가 또 그 모멘텀 있죠 그 트위치라는 그 게임 아마 그 중계하는 그 약간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막 연계 뭐 약간 그 비용을 좀 납부하라 약간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프리카TV 쪽으로 좀 이동하는 또 약간 그 그분들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BJ라고 하나요 BJ라고 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있다 그게 아마 이제 뉴스 보시면 나올 거예요 트위치 아프리카TV 이렇게 누르면 나올 거라서 그건 따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혜 플러스 네이버에서 빠져나온 수급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아프리카TV가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주들하고는 완전히 지금 흐름이 다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반사수혜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뉴프렉스 많이 사고 있습니다 뉴프렉스랑 선의 시스템 로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익 QNC 네 좀 사고 있고요 자 디케이락 그러니까 피팅 쪽으로는 결국엔 태광 선광밴드 디케이락 이런 쪽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광밴드도 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로닉 루트로닉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쪽 데이터 잘 나왔기 때문에 루트로닉 클래시스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까지 바스켓으로 매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모그린텍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현델렉트릭 쪽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엘리먼트라는 기업을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도 생소한 기업이에요 지오엘리먼트는 제가 이 기업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오늘 좀 리포트를 좀 떠들어 봤는데 아마도 반도체 쪽에서 ALD 그러니까 방막 등착하는데 제가 CVD랑 ALD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막 등착을 하는 쪽에서 결국엔 DDR5 쪽으로 가려면 미세화 공정 쪽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 방막 등착 등착하는 쪽에서는 포토 공정에서는 EUV를 사용을 하겠지만 미세 공정 가면 증착하는 쪽에서는 CVD보다는 ALD 공정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CVD는 한마디로 그 유리창에 눈이 붙는데 뭔가 이 함박눈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ALD는 쌀이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ALD 공정 쪽에서의 기화이송 장비 캐니스터라는 거 반도체용 고순도 화합물을 보관하는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용기하는 거 부분하고 그 센서 부분인데 총파 레벨 센서가 뭐냐면 안정적인 전구체 공급 그러니까 이 CVD 증착할 때 전구체를 결국에는 그 소재를 전구체를 증착을 해요 그걸 프리커서라고 하는데 그 프리커서 전구체 하는 기업은 누구라고 했죠? D... 아... 갑자기 D&D가 또 생각나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름이... 저게 레이크 머티럴즈가 하이닉스향 향으로 하고 D... D 자를 시작하는 기업인데 어머... 저 진짜 큰일 났네요 종목이 생각이 안 나요 D... 반도체 기업... 어... D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 DNF 아... DNF 네... DNF DNF... DNF는 삼성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전구체를 납품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정적 전구체 공급과 공급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액위 측정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LD를 하는 장비를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하는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할 때 결국 소재를 운반하고 그 소재가 잘 전구체가 프리커서가 공급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측정 장치를 하는 기업이 그거 만든 기업이 지오 엘리먼트라는 기업이죠 작년 11월에 상장되는데 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런데 어... 갑자기 갑자기 어... 사업펀드가 이 기업에 사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은 공모펀드는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천억원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설명 드렸죠 그 메커니즘은 천억원대 기업은 사기가 쉽지 않은데 사업펀드니까 지금 이 기업을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투자랑 사업펀드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노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 그러니까 CFD 계좌들이 조금 사고 있고 근데 지오 엘리먼트라는 기업을 요즘은 사기 시작했고요 그니까 그 특히나 어... 오늘 사업펀드 1위 기업으로 지오 엘리먼트라는 기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천억원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너무 아머지는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볼 기업은 게임 쪽에서는 네오이즈 계속 사고 있고 그 다음에 SNS텍 또 사고 있고요 어...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제 현우진 강사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재계약 이슈가 또 나온 몇 년 재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계약 이슈가 나오면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팔력으로 다 못 팔았잖아요 대주주 지분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연기금을 일단 사긴 했는데 이것을 좋게 봐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 상대긴 맞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이거 좋게 보는 게 맞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있어서 좋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기업이 상당히 성장성도 좋고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여줬죠 결국에 이제 그 스타 강사에 대해서 이 재계약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세모표라고 볼 수 있고 BH는 다시 좀 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리포트 나왔거든요 S&T 중공업 방산 쪽으로 사고 있고요 아모오린트 역시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반응을 하니까 기판 쪽으로 좀 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덕전자랑 심텍 같은 기업들 좀 사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기업으로는 PSK, JT 이런 기업들 DDR5 쪽 하고 비메모리형 비중 있는 기업들을 조금 사는 것 같고요 SNS, EV 첨단 소재, 하나솔루션은 하나솔루션 우선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네이버를 제가 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ISC, CS윈드, 현대현대솔루션 사고 있고 고려아연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그 다음에 GKL도 아까 말씀드렸고 인바디, 나노신소재, 현대일렉트릭 하고 있고 동성화인텍 고렇게 뭐 코스모신소재 HFR, 파크시스템도 요정도로 사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업이 별로 없죠 거의 뭐 사던 기업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네 내일은 제발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선물이 올라야 될 텐데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하루라도 편안하게 마감시황, 일일시황을 진행하는 날이 별로 없네요 시장이 좋아야 저도 확신이 나서 막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특이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을 오늘 살펴보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가족 여러분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공부를 한번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편안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의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가운데 그걸 그봄 wir uns 성